이틀에 한 번 담가야 할 정도로 식객들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김치 하나면 밥 한 공기, 아니 두 공기도 문제없겠습니다. 남녀노소 물불 가리지 않고 넘어오게 만드는 김치의 맛. 어때요? 너무 맛있다. 김치 때문에 와요. 김치 때문에? 처음 왔을 때가 아니예요. 20년 아까. 그때부터 김치 맛이 참 맛있었어요. 우수, 대체 김치 맛의 비결이 무엇이오? 제발 손맛이라고만 하지 말아주시오. 그런데 이때 조심스러운 고수의 움직임. 젓갈 아니냐, 젓갈? 젓갈, 김치 담은 젓갈. 서울놈들이 촌놈들이라 몰라. 이게 젓갈, 이게 봐라. 이게 젖국이야, 젖국. 무슨 젖이에요? 톡 쏘서서 이렇게 나와. 톡 쏘서서 이렇게 나와. 이게 몇 년 된 건 줄 알아? 7년 된 거. 7년? 그래, 젖국은 오래된 거 써야 비인 내가 안 나와. 드디어 찾았다. 김치 맛의 비법은 다름 아닌 젓갈에 있었으니. 그 종류도 가지가지 놀라운 젓갈의 세계. 중화젓이야, 중화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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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싣고요? 응, 새우거기. 이렇게 해서 담고 여기다가 새우젓이 또 들어가. 새우젓이. 김수미가 우리 집 오면 김치 반에서 죽어. 수미 김수미, 영화배우 김수미. 네. 길룡이 오미, 가가부리 속 우구배란 게. 소실 적부터 김치 맛으로 열어둘린 고수. 삭힌 젓갈 넣고 매콤한 고춧가루에 갓가지 양념 황금비율로 섞어 김치 속을 넣어주면. 크, 때깔부터 남다르다. 고수의 손끝에서 빚어나오는 총각김치. 저 담대한 비주얼. 저걸 그냥 한집에 확 베어먹으면. 오오오. 알싸한 매력의 파김치와 아삭아삭한 시원한 배추김치까지. 네, 역시. 네, 그리고 나. 차로 뜯어 먹어야죠. 둘들 많아서. 한번 맛보면 꿈앤들 이 맛을 잊으니까. 모두들 중독돼 버리고 만다. 아우. 밥 잘 먹는 사람 제일 좋아. 밥 더 먹으라고 막 커밍이야.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한 생각 안 해봐. 보리밥도 싸갖고 와서 먹던 생각 안 해봐. 그런 게 먹기 싫으면 아예 덜어라. 덜고 모자라면 더 먹어라. 먹는 거는 더 먹는 건 많았는데. 남기는 거는 혼난다 그러고 내가 뭐라 그래요. 고수 식당의 불문율. 절대 음식을 남기지 마라. 해적차 푹 쏘다. 젓갈질 하지 말고 푹 쏘다란 말이야. 국물이 귀한 게. 귀한 거죠. 쌍아날버를. 봉지를 미리 준비해오는 식객들. 바로 이 귀한 김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푸짐한 인심과 정성으로 한결같은 맛을 내는 고수. 그 손맛 영원토록 지켜주십시오. 그 마을에 가면 특별한 우물이 있다. 안에 우물이 있어. 깜짝 놀랄 우물의 비밀은. 여기 있는 것 같아. 뭔데 어디. 200년 된 우물이 있어. 왜 이래 돼. 상상 초월 보고도 믿지 못할 우물의 비밀을 나우에서 취재합니다. 조용한 시골마을. 알리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우물 개방 시간입니다. 빨리 오셔서 우물을 떠가시기 바랍니다. 우물을 개방한다고요? 궁금해하는 제작진은 본체 만체. 익숙하게 물을 뜨러가는 사람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저희 우물을 뜨러가야 돼요. 안 돼요. 느렸다고요? 네. 어머니. 어머니. 진짜 빠르세요.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셨는데. 여기 우물이 있어요. 혹시 이 우물이 개방한다는 그 우물?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런데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라있네요. 못 먹겠는데? 우물 못 먹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게입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우물 못 먹나요? 네. 오래돼서 못 먹습니다. 우물 먹으러 가라고 막 가슴을 했는데. 우물은 좌우에 올라가면 좋은 우물이 있어요. 어디요? 올라가면 쉽니다. 조금 올라가면 쉽니다. 이쪽이요? 네. 드디어 단서 포착. 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디야 돼? 이쪽. 어? 이게 뭐야? 드디어 우물을 볼 수 있나 했는데 보이는 건 수많은 장독. 대체 이 장독과 우물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다 세지도 못하겠네요. 저기 보이는 장독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